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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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는 진짜 회장님이 잘못됐는 줄 알고! 그런 줄 알면 양진마하고 얌진이 붙어있어야지! 왜 겁대 없이 돌아다녀? 나는 나 때문에! 회장님 뭐 어떻게라도 된 줄 알고선! 근데 이게 뭐야! 이건 정말 정말 정말! 아이... 그만 때려! 살아 돌아온 사람 진짜 죽일 셈이야? 나 그리고 아직 환자야! 아... 괜찮아요? 얼마나 다친 거예요? 그 높이에서 떨어진 거면은! 뭐 보통 사람이었으면 사망했겠지만 나 정도니까 이 정도로 끝났겠지? 정말이에요? 막 나 걱정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아까부터 계속 본인 때문이라는데? 그거 몹시 오바야? 맞다! 양념수는 별락해야 되는데! 그... 양진모는 이미 알고 있어! 네? 그럼... 두 사람이 완전히 우리 속인 거예요? 속이다니? 뭐... 작정하고... 김 비서 보고 계획을 바꿨어! 그럼 그 계곡에서! 김 비서가 왔다는 건 놈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려고 부회장이 보낸 거야! 이렇게 해야 했어!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!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! 아... 미안해! 아 미안하면 다예요? 씨... 아야야야야야야! 너무 열밀잖아! 아... 아 나 진짜 아프다니까!